살사는 기본적으로는 여덟 박자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기다리고 파이브, 시크스, 세븐, 넷을 기다려요. 사하고 팔은 묵음철이 하는 거네요? 묵음철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사실 골반을 돌려요, 그 사이에. 골반은 어떻게 그러면 한 번? 어떻게 하는지... 열정적인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게 어렵다. 살사는 열정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돌려요. 파이브, 시크스, 세븐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파이브, 시크스, 세븐. 하나, 둘, 셋, 파이브, 시크스, 세븐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븐, 넷. 파이, 시크스, 세븐, 넷. 하나, 둘, 세븐, 넷. 그렇지! 잘한다! 지금 호동이 오빠가 되게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골반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예 위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여주려면? 하나, 둘, 세. 스위프 설치 잘한다 그거지!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쓰리, 세븐 잘했어요 이게 쌀쌀의 기본인데 근데 막상 이거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게 베이스크예요 맞아요 해봐요 오빠가 손을 잡는 거예요 남자 손등, 여자 손등 이쪽도 같이 이렇게 잡는 거죠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쓰리, 세븐 다시 한 번만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프, 쓰리, 세븐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골반하고 손하고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앞뒤로 움직여 있어요 다음 선수 일로 오세요 저도 한번 갑니다 손을 위하시고요 따보지 말고요 가요 파이프, 쓰리,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세븐 잘한다 잘한다 파이프, 쓰리, 세븐 앤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파이프, 쓰리, 세븐 완전 잘했어 이 정도의 기본 스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진짜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귀여운데 이쪽은 나 뒷모습을 봤잖아 귀여운데 하편 진짜 꼴백이라서 이쪽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한번 해주세요 너무 귀, 너무 귀여워 준비했나요? 자, 제비 시작 아 귀여워, 귀여워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쓰리, 세븐 원, 투, 쓰리 사이, 세븐 선생님, 선생님의 부모님이 부자 했잖아요 진짜 부모님 저도 학생인데 저도 학기에 딱 6학년 너무 귀여워요 선생님, 저는 진짜 격렬한 거 좀 하고 싶은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살 사는 이 정도로 맛보기로 하시죠 알제벅